이 말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사도들이 한 말씀은 자신들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살아 생전에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지키고자 한다면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며 마음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운명이 달라지는데 진리를 모르면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생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가 떠나가고 실족할 때 시험에 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섭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서슴없이 외치며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해서 건축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섭류를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역이 있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말씀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부모님을 지켜야 합니다. 섭리인들은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섭리를 지켜야 합니다. 섭리를 지켜야지만이 나 자신이 보호받게 되고 지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자신을 지켜라입니다. 한 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